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에 대해 유진 투자 증권은 여전히 전 세계 5억 톤 규모의 철강 공급 과잉 현상이 축소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공급을 뛰어넘는 대규모 수요 모멘텀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는 2021년이 아닌 중장기 스토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중국 철강 수요는 기저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또한 경제가 정상화될수록 타격이 컸던 중국 외 지역의 모멘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요가 제자리를 지켜준다면 중국 외 지역의 기저효과로 2021년 글로벌 수요는 V자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동이 중단이 되었던 중국 외 지역의 고로가 재가동되면서 증가하는 철강석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산업체들의 생산량 증가폭은 서로 거의 상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철강금속 탑픽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뽑았습니다. 현대제철의 마진이 2019년 말을 저점으로 매 분기마다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최대 단점이자 강점은 계열사향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동차향 출하 단가 인상을 통한 마진 회복이 될 텐데요. 차강판 가격 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철강사들이 탈탄소 대응과 친환경차 소재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차 프로젝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의 철강 수요 강세는 가격뿐 아니라 재고 지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국 철강 재고는 지금 상반기까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고 소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2021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개선에 의한 드라이브가 될 전망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전형적인 업환 개선 사이클에서는 고로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포스코가 철강 가격 상승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크고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포스코는 중국 철강 시환 개선의 최대 수혜주인데요. 제품 수출 비중이 4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에서 연초부터 내수 가격의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개선 흐름은 최소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풍산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참고했는데요. 전기동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전기동 재고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미 국가들의 조업 차질과 중국의 견주한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한 미국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폭동 등으로 총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상반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에 따라서 탄환 사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풍산의 북미향 수출도 기대됩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현대제철의 증권사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K포트자 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 4만 7천 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회복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판재와 봉형강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 4만 1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사는 2021 종목 철강 금속 업종 살펴봤습니다. 저는 손현진 캐스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할까 증권회사에서 한 15년 일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내년 가장 유명한 섹터 중 주목해만한 종목을 미리 살펴보는 특집입니다. 2021 미리 사는 종목인데요. 최근 구리와 함께 원제자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철강성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금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다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후배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철강석이 아니라 철판, 소위 말해서 스틸, 철강제, 이게 쇼테지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쇼테지가 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급 과잉 산업이잖아요. 쇼테지라는 게 사실은 입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시장에서는 쇼테지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유럽과 사실 미국인데요. 최근에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철강제 가격 상승폭이 사실 중국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올해 사실 코로나19 타격이 워낙에 컸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한 30% 정도 줄였습니다. 고로 가동을 임시 중단시켰던 건데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력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빨리 재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고로라는 설비의 특성상 사실 가동률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양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쇼테지가 한다는 것은 어쨌든 철강제가 모자르다는 거 아닙니까? 모자르면 덜 만들어서 모자르는 겁니까? 지금 고로를 잠깐 스톱했다는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너무 많이 잘 팔려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동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완성차 쪽에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생산 설비는 그 속도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철강 생산 설비가 굉장히 오버 캐파시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놀고 놀았는데 갑자기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코로나19 타격이 워낙에 이들 지역에서 컸기 때문에 한 30% 정도 생산을 줄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수요가 회복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건데 예상보다 수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대신 철강을 생산해서 그 지역에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들 지역이 대표적으로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철강제를 많이 생산을 해도 사실 그 지역으로는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철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석이 필요하죠? 철강석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그러던데 원가가 비싸지면 그만큼 마진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석 가격 강세가 제품 가격 강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마진 스프레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원가를 전가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철강사들 굉장히 크잖아요. 현대제철, 포스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물론 일본의 니폰 스틸도 있고 많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당연히 같은 상황이겠죠? 물론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처럼 철강제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지만 간접 수혜는 분명히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전 세계 가격이 같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좀 유통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쇼티지가 난다면 물론 그거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특히나 조선업종들의 지금 수주가 상당한데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과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다른 이유가 어찌 보면 국내 포스코가 워낙에 수익성이 좋은 철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서 한 30% 정도 가동을 중단을 해놨으면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올해 전반적으로 포스코의 감산율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지금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충분히 공급이 그거를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수요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이라면 물론 유럽과 미국 같지는 않지만 그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리포트를 보면 철강산업이 지난 2016년과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 상황이 무슨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2016년도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철강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터너라운드가 시작된 원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중반까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나타났고 당시 포스코 주가도 50%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는 보고서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6년부터는 중국에서 공급 측 개혁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캐파가 한 8억 톤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는 5억 캐파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에서 한 3억 톤 가량을 캐파를 스크랩을 해주는 바람에 글로벌 캐파가 역성장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오히려 글로벌 캐파는 다시 순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게 다소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당시에는 사실 수요에 어떤 견인을 했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철강 경기가 좋아서 철강제 수요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한 정책 효과로 철강 수요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실상 2020년까지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강하게 견인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내년도에 중국의 수요 모멘텀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의 어떤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 무리하게 빚내서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세가 내년도에 수요 회복을 견인한다는 측면이 바로 2016년도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떤 성질들을 종합적으로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세가 당시와 같이 장기화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럼 2016년도에는 중국의 캐파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중국의 캐파가 그렇게 줄어들 여지는 없고 그러나 2016년과 다른 것은 미국의 유럽에 사실은 수요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마진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늘어나서 철강사들이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고 사실은 좀 단기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다. 초단기는 아닐지언정. 중기적인 이벤트일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걸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제철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코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더 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좀 감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는 최소 1분기까지는 이 시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어떤 고루 설비들이 완전히 정상화, 가동이 정상화 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구간은 1분기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길면 2분기, 초중순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급이 말 그대로 수요를 따라다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민진 연구원께서 1분기나 2분기 정확하게 이제 말씀 안 해주셨지만 한 그 정도? 그런데 사실은 주가는 먼저 이렇게 반영이 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현대 제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대 제철이 지금 3만 7천 원 정도 됩니까? 그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프라이스트북이 어느 정도, PBR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엑스밴드가 되면, 확대가 되면 아, 이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꽉 찬 기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되고 과거에 비슷한 업황이었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과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현대 제철의 영업이익이 연간 1조 5천억 이상을 벌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간 천억을 지금 벌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단기 순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ROE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이익의 터널아운드 갈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이익을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차양 수요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가격이 실수요 향 가격이 인상 여지가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단연 자동차 강판 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차강판 가격 협상에 따라서 현대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익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아주 충분히 인상할 수만 있다고 하면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만 원을 올렸을 때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한 4, 5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시가총회에서도 아직은 PBR이 0.6배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차강판 가격 인상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도 비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내년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당연히 철강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현대쪽이나 포스코 쪽이나 사실은 해상풍력시장 아니면 전반적인 풍력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밸리에이션 멀티풀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굉장히 좀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세아재강과 같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매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그린 인프라 양 매출 비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아재강 같은 회사들은 매출에서 한 4% 정도 그린 인프라 양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 투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중이 1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들 어떤 해상풍력발전 시장과 같은 그린 인프라 양 단가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린 인프라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이머진 시장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인프라하고는 달리 선진국에서 사실 주도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존 어떤 매출 포트폴리오의 다른 품목들 대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예로 들어드렸지만 세아재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을 벌고 있는 수준 대비로도 굉장히 멀티플리 낫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ROE가 거의 7%에 육박하는데 아직도 PBR의 0.4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그림에서 보면 이런 종목들에는 분명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발전용 강관의 원소재인 후판을 중산하는 포스코나 현대제 같은 업체들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간접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 효과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견인할 정도로 아주 의미 있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민지 유진투자연구원의 사실은 철강 섹터 풍력에 들어가는 소재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타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종목으로는 현대제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는 완성차양 강판 가격 협상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현대제철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단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일단은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박민진 유진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